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더라구 내 시선 여러분도 보셨습니까? 이제 이 시선을 여러분들이 많이 오해를 하시는데 보세요 그대 해로 갑니다 어디에요? 목걸이죠? 목걸이잖아요 요거는 음모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이건 음모예요 아 이건 음모입니다 지금 이거 시청자분이 그었는데 자 정확히 보세요 보세요 어떻게 이게 가슴을 봤습니까 제가 야 너 목걸이 이쁘다 봐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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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면인데 이거 예뻐요? 커플이에요? 아니요 저거랑 좀 달라요 딴 거 또 글이 올라왔네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를 봐도 다 똑같은 걸 보네 사진을 또 올렸다고? 내가 무슨 예뻐졌네 어 신발 치지 마요 어 어디 뭐 샵 갔다 왔네 어 어디 뭐 샵 갔다 왔네 어 어떻게 세울까요? 아 아 할 수 있겠어 추천? 네 아 아 그래 여기 세울해요 어 야 이거 대단하네 오토바이를 어색 semm ou 악 어디 뭐 샵 갔다왔네? 참내 ths subdivision 아 좀 봐 때 아우 그래 여러분들 봤어 봤어 내가 졌다 아 인정 그래 내가 봤다 좀 아 하하하 하하핰하 하하 하핰 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핰 야 이거 하하핰 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핰 하하하하하하 하하핰 진짜 내